안녕하십니까 아 뭐야? 텅 비었네? 공식이에요 공식 불 켜질게요 여기야? 그래도 옛날처럼 꽉 막히진 않았네 제가 어제 확인하더라고 옷으로 이렇게 벗어가지고 아 예 그랬더니 이렇게 바로 벗어를 차오르더라구요 아 예예 거기는 소변 소변 저기는 소변 여기만 막혔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전혀 안빠지네 아 예 그 소변기 그건 대변기랑 소변기 따로 네 하수가 맞아 세면대하고 바닥하고 연결되어있는거 맞아 근데 여기는 잘 내려간다는 얘기죠? 아 잘 내려갔는데 알겠어요 문백 아니야 이거? 이건 잘라놓은거 아니야 저 위에서 아니 뭐 용도가 저기요 흘러나가게끔 뺀거야 나중에 왜냐면 지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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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라 아니 지하라 나중에 내가 보니 뭐 저거 물바지용으로 나가는거 만들어 놓은거 저기 위에서도 뭐 하나 세면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우에 우에서 물 내놓은걸 이렇게 바지하려고 만들어 놓은거 네 네 네 혹시 과일 과일이나 뭐 이렇게 잘라버리겠죠 너무 길어가지고 아니 잘라버려야돼 나 아까부터 뭔가 해놔 담배꽁추인줄 알았어 응 담배꽁추인줄 알았어 아니 근데 센스가 없어 배너도 좀 잘라줘 사장님 호스같은게 제가 어제 고무장갑으로 만져보니까 느껴지던데 그게 뭔가요? 어디요? 여기 안에요? 네 지금 자르려고 하신거 아 이거는 이 지하는 혹시 천정에서 누수될까 생각해가지고 아마 여기 위 택스타 안에다가 뭐 이렇게 물받이나 뭘 해놓고나서 물받은 용으로 만들어놨을거야 아마 네 아예 공사할게요 오빠 응 빨아 됐어 빨아 들어모음 따라오세요. 알겠습니다. 저쪽 맞혀봐. 저쪽 맞혀봐. 석회로 막힌거 같아요. 석회. 이것때로 막힌거에요. 이 유도관 위에서 방수된 물 있잖아요. 유도관 물로 흘러나온 물이 시멘트 성분이 쌓인거에요. 유도관이 나온 물이 바닥에 채우면서 석회로 막힌거에요. 거의 석회에요. 다 갈아내야 돼. 다 갈아내야 돼. 다 갈아내야 돼. 작은거 없어? 작은거. 작은거. 싱크대 옷이 있잖아. 다섯개. 다섯개잖아요. 보세요. 다 갈아내야 돼. 이따가. 다 갈아내야 돼. 다 갈아내야 돼. 이따가. 다 갈아내야 돼. 따라 봐. 다 갈아내야 돼. 야. 계속 아파. 추워. 여시면 볼것도 없고. 아파서부터 보세요. 너무 쉽게 끝나 또 허무하지 뭐. 망고생을 그래도 좀 했는데 작업해드릴게요 잠깐만 펼쳐 펼쳐 안에 핀 저거 송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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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가볼 때 빨간걸로 갖고 와 빨간거 하나 갖고 와 검정거 가이드를 낳아주고 아니아니 뒤로 가 토크 토크 올려야 돼 토크 올리라고 잠깐 기다려봐 토크 올리고 잠깐만 꽉 조여줄게 왼쪽으로 돌려야 돼 돌려봐 왼쪽 돌려 돌려 버ра 벽 vä 이거 더 네 예 예 톡 톡 일려봐 톡 일려봐 톡 톡 톡 AT 톡 톡 톡 톡 톡 톡 왼쪽으로 돌리고 있는거야 지금? 왼쪽으로? 응? 왼쪽으로? 돌려봐 돌려 돌려 와봐 와봐 첫째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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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지 말고 조금 땡땡하게 뒤로 가서 좀 뒤로 가서 돌려 뒤로 better 더워 더워 돌려봐 돌려봐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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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완전 그냥 몰타입 같다 몰타입 자 돌려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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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썩 썩 돌려 돌려 썩 와 계속 뚫렸다 이제 돌려봐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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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돌려 여기 앞에도 지금 막히는거야 완전 막혀있어 앞에도 막혀있다고 지금 가루는 가루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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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막혀있어 잠깐만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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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 오냐고 이리로 오라고 동글맨 ㅎ toggle 어색 자 오른쪽으로 돌려봐 오른쪽으로 돌려봐 네 오른쪽으로 돌려봐 반쥠 저 고 고 고 고 고 고 다시 왼쪽 잡아봐 잡아봐 느껴볼게 믹싱하려고 뚫는것 같아가지고 부화 걸리는 힘을 느껴야 돼 부화 받는 곳이 딱 있어 거기를 왔다갔다 해주면 돼 아까 이쯤에서 부어봐 거기가 있었어 사진 찍어 잠깐만 여기 물 틀어 놓고 잠깐만 더 넣을게 다 왔죠? 여기가 있어 이제 빠르고 줄어놨어 그럼 저쪽만 틀어놓고 거기만 틀어놔 켜 켜 켜 켜고 저쪽만 틀어놨어 물이 안나오네 안나와? 아 내가 대략 들어갖고 아 이 바람은 없다 내가 잠깐만 여기 좀 나가봐 좀 나가봐 좀 나가봐 좀 나가봐 여기가 갈게 맞아 이거 아니 아까 일자드랩아 일자드랩아 아까 갔어 일자드랩아 아까 갔어 일자드랩아 잠깐 기다려 어 잠깐 기다려 조금뒤 시간 출발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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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가만있어? 돌려봐 오른쪽으로 돌려 내가 계속 나오는거 잡을테니까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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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오른쪽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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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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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물을 틀은 이유가 뭐냐면 물을 흘리면서 당겨주는거야 그러면서 배가 청소리를 해주는거라고 지금 빨아들이면서 무슨얀지 알아요? 네 알겠습니다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자, 물이 구백 안좋아, 다 뚫렸어 이제, 다 뚫렸어, 다 들어가잖아, 물이 차있는거고, 이제 물을, 물을 쑥 갖고와, 물을 헹구면서 보여주세요, 다 뚫렸어, 깨끗해지잖아, 다 뚫렸어, 다 뚫렸어, 다 뚫렸어, 깨끗해, 다 뚫렸어, 깨끗해, 다 갈았어, 물이 잘 나가잖아, 시작을 해야해, 잠깐만, 사장님, 기술이 대단하시구나, 왜 빠졌어, 꺾였잖아, 꺾여서, 호수가 꺾였다고, 꺾여서 빠지는거라고, 틀어, 보이잖아요, 여기 다 막혔던 배관인데, 아까 안 봐가지고, 아예 안 들어갔어요, 안 들어갔다, 아예 안 들어갔다고, 이제서야 다 갈린거에요, 이제서야 다 갈린거에요, 이제서야 다 갈린거에요, 물이 잘 빠지잖아, 이제, 넣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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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. 아 아